안녕하세요 드레이크 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남자 쉐이빙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저처럼 이렇게 시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고 없으신 분들 계실텐데 일단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쉐이빙 폼을 도포해 놓으시면 되세요 도포해 놓은 상태에서 보이시죠 면도기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 면도기로 이제 볼을 잡고 이제 옆쪽을 미시면 되세요 옆쪽을 보여 드릴게요 손톱깎이 쓰고 어디다 놨어? 서랍 안에 넣어놨는데 이쪽을 잡고 보여 드릴께요 없잖아 서랍 안에 있어요 이쪽을 천천히 긴장하고 위험하세요 귀여워? 율로 오니까? 서랍 안에 있는 거 없다고 일로 와봐 할 거? 서랍 안에 없는 거 없다고 일로 와봐 이거 와서 사자고요 빨리 오라고 하나 둘 셋